형! 형! 형 못 따라해요! 형! 형, 저기 가요! 종국이 발벌다는 건 처음이지 않냐? 야, 이게 뭐야? 아, 왜 그래? 야, 나 벌벌 떨기 처음 봐. 야 역시, 역시 사연이 누나는 종국이 또 벌벌 떨기 하는구나. 야, 그냥 진짜. 아, 될 것 같았는데. 약간 느낌이. 우리하고 먼저 하겠습니다. 한결이 괜찮겠어? 야, 그래, 여기시면 안 되네.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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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데리가 하는 거야? 이거 사랑의 힘으로. 자! 무조, 불었어? 불어치는 거 없더라고요. 아 나 진짜 모르겠다. 힘이 이거 되려면? 야 지옥. 공주! 마마, 공주! 마마, 공주! 마마, 공주! 아이고 송주 웃는 거 봐. 잘 뻔했어. 지나가 이제 여러분 성공하면 지금 여러분 이 소리 힘들어 반응 måste 말해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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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봐. 아쉬워. 아쉬워. 오늘 저녁에. 오늘 저녁에 뭐 먹을지 말씀해. 반성 호흡이야. 됐어 됐어 오빠. 야 계리 멋있다. 야 계리 멋있다. 야 매력보다 계리. 공주 봐봐 공주 봐봐. 아 그래. 좋아 좋아 좋아. 됐어 됐어. 그거야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왔어 왔어. 야. 아. 비겁게 세계여행을 마친 공달과 고주들은 드디어 마지막 승부만을 남겨놓고 있었어요. 어. 용산 체육관으로 가시오. 용산 체육관? 용산 체육관? 열심히 뛰어야겠구만. 용산 체육관. 어 다 왔다. 오빠. 꼰투 같아. 꼰투? 으스스. 으스스. 꼰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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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강계리. 이거 원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내년아. 아니 이거 저기 권투 여기. 그거 왜 들고 왔어요? 동국이 권투 얼마나 잘하는데요. 그래도 권투하고 상관없죠. 권투시켜서 내리죠. 볼 수 있죠. 뭐하는 거야. 어? 안대를 찬 온단에게 업혀 상대 팀 공주 이름표 떼기. 먼저 온 팀은 주전승. 와 주전승. 주전승. 주전승? 예예예. 다행이야 다행이야. 예예. 박수야. 상대편 공주끼리 이름표를 띄시는 거예요. 대신 온단 앞에 안 보이니까 공주님이 방향을 잘 알려주셔야겠죠. 방향을 알려주시면서 상대편 공주 이름표를 띄시면 되고. 걱정하지 마. 야. 유희야. 편하게 업혀. 저 진짜요? 그래. 공달들과 새 민주들은 서로 자신의 힘이 있는 거라고 굳게 믿었어요. 애맨. 근데 이거는 성대는 bugs이 있어요. 해서 카메라 오케이 하고 시작 해 볼게요. 아아. 그럼. 파이팅 deja. 윽. 그렇죠. 어필 이제 뭐가 올라 panty인데. 참 이름audio. 하나 둘. 이쁘다.